이번 에피소드는 107번과 108번 입니다. 심플 그레이드 리스트, 이미지 스케닝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108번에는 리스트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리스트는 앞으로 우리가 자주 보게 될, 정말 자주 보게 될 주제인데 어쨌거나 107번은 비교적 쉽게 여러분들이 따라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108번은 제가 좀 설명을 추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107번과 108번 둘 다 보기 전에 먼저 사전에 우리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부터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게 낫겠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게 뭐냐는거에요. 간단하게 카카오 네비나 뭐 여러분들 네이버 네비나 이런 네비들 보신 적 있죠. 아마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네비를 이용하시죠. 그럼 네비가 이게 어떤 원리로 동작을 하는지 그걸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에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러한 네비를 카카오 네비만큼이나 훌륭한 그러한 네비를 여러분들이 바로 코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코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게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네비가 무엇인지 이전에 제가 제주도 지도를 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 한국 전체를 좀 보고 얘기를 해볼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많은 도로들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죠. 그죠? 많은 차들과 많은 도로들을 많은 차들이 많은 도로들을 이렇게 목적지까지 다 일일이 찾아가는게 현재의 네비게이션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라고 하는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뭐 쉽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구현한 예로서 예로서 정말 복잡한 너무나 복잡한 도로를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볼 거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해 보게 될 겁니다. 지금 제목이 파트2에서 패스파인딩 메이즈 유징 리스트 요거에요. 패스파인딩 메이즈 유징 리스트는 파트1과 파트2로 둘로 나누었어요. 둘로 나눠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파트2에 들어가서 실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현하려고 하는게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는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게 메이즈에요. 이거 지금 가운데 사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사과를 지금 잡지 컴퓨터 화면을 멈추고 그러니까 영상 플레이를 멈추고 여러분들이 아무 곳에서나 여기도 좋고 어디든 한번 사과를 찾아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셨나요? 쉽지 않죠? 그쵸? 근데 쉽지 않은 뿐만 아니라 동시에 10개의 지점에서 출발해서 10개의 지점이 다 사과를 향해서 가도록 그렇게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의 머리로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쪼롬이 있습니다. 360도 쪼롬이 있는데 360도마다 각 1도마다 한 명의 사람 자동차를 한 대씩 360대를 쭉 배치하는 거에요. 배치한 다음에 360대 자동차가 동시에 이 사과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제어할 수는 없어요. 사람의 머리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론 천재 그런 쪽으로 아주 특별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근데 컴퓨터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플레이에서 자 요렇게 지금 이 캣이 다 자동차라고 상징을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동차를 만들어 내고 있죠. 만들어낸 자동차들이 메이지를 통과해서 사과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위에 얘네들은 뭐 단속에 걸렸거나 교통체증에 걸렸거나 한 애들입니다. 위에 있는 애들. 자 그 외엔 애들은 정말 열심히 너무나 잘 찾아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방금 이 메이지를 풀어 보셨으면 한 시대에 보셨으면 이게 얼마나 사람이 하기 힘들게 만들어진 메이저인지 아마 아실 거에요. 그죠?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가고 있죠. 그죠? 여기다 도둑하고 저기다 도둑하고 어디든지 다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우리가 사과를 옮긴단 말이에요. 사과를 옮기게 되면은 옮긴 사과의 경로에 따라서 다시 얘네들이 방향을 전환해서 가고 있죠. 그렇잖아요. 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서 얘 봐요. 얘 열심히 지금 찾아서 열심히 열심히 빙빙을 돌아서 도대체 어떻게 오는지는 모르지만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 사과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에요. 그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에요. 이게 네비게이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원리인데 사람보다도 훨씬 더 네비가 길을 잘 찾을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노트북은 성능이 그렇게 좋은 노트북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훌륭하게 역할을 수행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노트북이 아니라 컴퓨터가 좀 좋은 컴퓨터라고 한다면은 한국에 있는 100만대의 자동차를 각각에 대해서 목적지를 안내하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구동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그러한 네비게이션을 만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를 한번 챙겨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지도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도가 이렇게 생긴 지도가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에요. 있고 어 어머나 잘못 눌렀네. 자 이게 지도. 지도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가 현재 여기가 목적지. 이거 오렌지색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발하려고 하는 지점이 여기라고 가정을 합시다. 파란색이 출발 지점이고 그리고 이 오렌지색이 뭐에요? 목적지에요. 그러면 화살표가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를 제가 만들어둔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미리 도로로 내가 목적지가 어디든 간에 그 목적지에 따라서 쪼롬히 표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터닝을 해서 이렇게 목적지로 오게끔 실시간으로 지도를 만들어 내면 되겠죠. 요런 식으로.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요런 걸 만들어 낼 수가 있느냐는 거에요. 얘가 여기 있지 않고 여기 있다면은 그러면 또다시 화살표를 여기다가 만들게 될 거고 복사해서 붙여넣고 쪼롬히 해서 와서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앙에, 중간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벽이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장벽이 있으면은 두꺼운 선으로 해서 이런 장벽이 있어요. 그럼 얘는 통과를 할 수가 없죠. 통과할 수 없으면은 당연히 위로 요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좌회전해서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요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렇게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결과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수학적으로 다 이게 계산이 됩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이렇게 각 좌표로 합시다. 얘가 뭐 1 1 1 x축 1 y축 0 0 0 0 그리고 얘는 x축 1 y 0 그리고 얘는 x축 2 y 0 요런 것이 쭉 이어지죠. 이어지고 그리고 위로 마찬가지 위로도 같은 것이 여기는 1 0 얘는 2 아니죠. 1 1이죠. 1 1 그리고 얘는 1 2 1 얘는 3 1 요런 것이 또다시 쭉 이어지게 되잖아요. 이게 좌표에요. x축 좌표 y축 좌표인데 지금 좌표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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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진 않았습니다만 어쨌거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x축과 y축의 좌표 값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좌표에 따라서 이런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런 화살표를 표시할 수가 있어야 되고 표시된 화살표를 얘가 우리 자동차가 읽을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 가지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는 좌표의 방향을 표시할 방법. 두 번째는 표시된 좌표를 우리가 자동차가 읽을 방법이 필요하죠.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걸 색상을 통해서 읽었잖아요. 그렇죠. 네 가지 색상을 정해서 얘가 색상을 인식해서 그 색상에 따라서 오른쪽 왼쪽 혹은 위쪽 아래쪽 바이너리를 결정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숫자로 한번 기록하자는 겁니다. 숫자 얘는 여기서 얘가 0도 아니죠. 여기 기준에서 얘가 0도가 되고 얘는 90도 그리고 얘는 180도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90도 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0도 90도 180도 마이너스 90도 방향이죠. 그렇죠. 그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180도를 더해서 거꾸로 하게 되면 얘가 180도가 되고 얘가 0도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얘는 90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 자동차가 얘에게 가는 방향이죠. 그렇죠.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얘는 아니죠. 얘가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90도로 가면 여기에 도착하죠. 오렌지에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 얘가 여기 있다고 한다면 그럼 180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도착하죠. 얘가 여기 있으면 90도 방향으로 왔을 때 여기 도착하고 얘가 여기 있으면 0도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얘가 도착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이렇게 숫자를 표시할 수만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180도에서 또다시 기준은 얘를 0도로 잡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또 90도로 잡고 여기를 또 180도로 잡고 그리고 얘를 마이너스 90도로 잡고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얘 글자가 작아졌네. 일단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90도에서 얘도 또다시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얘도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잡고 여기는 180도 잡고 근데 여기는 뭐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냅두고 여기도 뭐가 있으니까 냅두고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얘기도 기준을 잡아서 여기가 마이너스 90도가 되고 여기가 180도가 되고 그리고 얘가 또다시 0도가 되고 그죠. 0도 100 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가는 겁니다. 반복해서 가게 되면 얘가 여기 있으면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90도에서 여기와서 이렇게 제대로 온 것 같지가 않네. 뭘 잘못 적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이 값을 숫자를 읽고 이전에는 색상을 읽었지만 이번에는 숫자를 읽도록 하자는 거죠. 색상을 읽는 것이 훨씬 더 간단했지만 이제는 수학적으로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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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가 어디있던 간에 어디있던 간에 그리고 얘가 여기도 있을 수가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도 하더라도 얘가 어디있던 간에 좌표는 다 동일하다는 거죠. 그죠? 여기 기록된 좌표는 다 동일해요. 똑같은 좌표를 보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죠? 이 4개의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4개의 자동차가 제각기 다른 경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거에요. 다 계산되어서 만들어진 숫자들을 꽉 찰 거 아니에요? 꽉 찬 숫자 목표 하나마다 해당되는 하나의 숫자만큼만 하나의 좌표계 가 있죠? 그 좌표계를 이용해서 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얘가 그러면 목적지가 여러 개다. 목적지가 여러 개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고 복사해서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경우 세 가지 있는 경우 그러면 좌표계가 세 개가 만들어지는 거에요. 얘도 이런 식으로 자기 주변에 좌표계를 만들어내고 자기를 향해서 올 수 있는 좌표계를 만들어내고 얘도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한테 오는 좌표계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또 얘도 얘는 이 좌표계를 무시하는 겁니다. 무시하고 자기만의 좌표계를 만들어내야 되겠죠? 전체 꽉 채울 거 아니에요? 이 테이블을 이게 우리나라 지도로 한다면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의 좌표계를 쭉 만들어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얘는 먼저 여기를 갔다가 여기를 간다 그러면 무슨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먼저 얘의 좌표계를 참조해서 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가 만들어놓은 좌표계를 무시하고 두 번째 얘가 만들어놓은 좌표계를 참조해서 얘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로 온다 그러면 또 얘가 만들어놓은 좌표계를 무시하고 얘가 만들어둔 좌표계를 향해서 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카카오 네비게이션의 원리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숫자를 딱딱 만드는 거냐 간단해요. 사인과 코사임을 공부했었잖아요. 사인과 코사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이걸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얘한테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얘한테 가려면 여기는 180도가 될 것이고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90도가 돼야 될 것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90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90도면 얘가 쭉 볼까요? 이렇게 얘가 먼저 이쪽으로 해도 여기는 뭐라고 돼있어야 되나요? 180도가 돼있어야겠죠? 180도 적혀있으면 여기 180도라고 적혀있는 이 값을 우리 자동차가 읽고 그렇죠? 그럼 180도로 딱 내려왔잖아요? 내려오니까 마이너스 90이라고 적혀있죠? 마이너스 90이라는 게 이걸 읽고 이쪽으로 오고 또 읽고 오고 읽고 오고 읽고 오고 도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우리 이전에 만약 그림을 그림이 땅땅땅 옮겨온다 그러면 우리 그림을 이렇게 도장을 깡깡 찍어서 나갈 거예요. 도장을 찍으려면 도장의 중심점이 여기와야 되겠죠. 가운데 셸의 중 가운데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셸 값을 계산을 해서 이 위치 이 전체 자표계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나라 지도로 한다고 하면 위도 경도 고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도 경도 고도 자표계의 값을 계산을 해서 그런 다음에 가운데 지점에 딱 와서 그렇죠? 지금 마우스 있는 지점에 와서 도장을 꽝 찍으면 이게 딱 찍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도장을 엉뚱한 데 찍게 되면 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걸쳐지게 되겠죠. 그렇죠? 정확하게 가운데 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번 에피소드와 다음 에피소드에 걸쳐서 공부할 내용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에요. 제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조금 좀 생각해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 생각할 부분을 생각하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지도가 있다고 한다면 이 지도에 백만대 자동차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백만대 자동차가 각기 백만 곳의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것을 컴퓨터 한 대가 다 계산해서 각각의 컴퓨터에게 그 경로를 보내줄 수가 있어야겠죠. 그게 네비게이션이잖아요. 그게 카카오내비입니다. 카카오내비 네비게이션을 하는게 그거에요. 간단해요. 그래서 카카오내비가 엉뚱이 떨네요. 자, 요런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을 우리 실제로 한번 코드로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에요. 재밌는데 첫 번째 먼저 여러분을 학습하실 내용은 107번입니다. 107번 내용은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고 이미지 스캐닝입니다. 이미지 스캐닝 이라고 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이번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율주행을 할 때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하는 것이 이미지 스캐닝 기술 이미지 스캐닝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는 GPS 기술이 들어야 돼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파란색 화살 파란색 셰엘이 내가 있는 곳입니다. 얘가 얘가 지금 좌표로 따지다 그러면 X축으로 X축으로 메칸이고 Y축으로 메칸이고 XY좌표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이고 11이다. 10이다. 요런 식으로 좌표기에 XY좌표가 나오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이렇게 XY좌표를 그렇게 하지 않고 위도 경도 고도로 표시합니다. 위도 몇도 몇분 몇초 고도 몇분 몇분 몇초 몇분 몇초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그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위치에 기록되어진 값 방향값 지금 우리가 0도 90도 180도 이렇게 마이너스 90도 4가지 값만 가지고 하지만 실제로는 360도 값을 다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300m 전방에서 2시 방향으로 우회전하십시오. 혹은 11시 방향으로 좌회전하십시오. 등등등등 얘기가 나오는 거죠. 2시 방향 11시 방향 6시 방향 등등등 얘기하는 것은 12개로 좌표계를 나눈 겁니다. 그죠?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4개로 180도 90도 0도 마이너스 90도 4개로 하고 있잖아요. 4개로 하는거나 아니면 12시 방향 6시 방향 12개로 하는거나 아니면 왼쪽 360도 혹은 300도 180도 1도 방향으로 하는거나 원리는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simple grid list tutorial with image scanning 이미지 스캐닝 도대체 무엇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108번입니다. pathfinding a maze using list 라는 부분이 있죠. 요거 일단 먼저 한번 시청하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107번에 있는 것은 비교적 여러분들이 쉽게 하실 수가 있지만 108번은 좀 생각하시면서 해야 될 거에요. 108번 시청하시고 보시면 제가 108번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보완해서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릴게요.